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AG08 활용으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능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누영은 지금부터 컨덴서 마이크 사운드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시죠? 아무 소리가 이제 그 이누영이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핀마이크인데 지금부터 48V를 켜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전원이 들어왔어요 네 약간의 로딩 타임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개인 채널을 만져주시면 이제 당연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걸로 이제 개인값 조절하시고 당연히 페이드는 그렇습니다 최종 출력 레벨을 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얼마나 보기 편해요 말하다가 안 나옵니다 뮤트 그렇죠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FX 이제 우리 공간계 이제 지금 리버브랑 딜레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켜볼게요 리버브가 들어갔습니다 리버브 최대한은 이정도까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정도 아주 적당하게 깔아 놓는 느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컴프 EQ도 있고 아 아 아 그렇습니다 약간 잡히죠 소리가 컴프 EQ 같은 거 여러분들 저쪽에서 디테일하게 만지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런 데서 컴프 EQ를 이렇게 바로바로 느껴지시죠 이렇게 훅훅훅 올라가는 거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로우컷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라디오 일단 이 다 날아가죠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컨트롤 패널을 쓰시면은 아까 지금 형이 해준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아닌상 여기서 간단 간단하겠다 하면은 이제 껐다 껐다 요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보이스 체인저 한번 켜볼게요 보이스 체인저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지금은 센터죠 자 내려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목소리가 쭉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어이구 아 그 약간 계란이 왔어요 이런 사운드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음성변조 어 이게 진짜 되게 나쁜 삶을 살고 있는 목소리 같아요 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통 범죄의 연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장 명의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네 아 일단은 이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보이스 체인저 다시 정상 돌려놓고 피치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네 피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정말 여자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기서 이 피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하이 쪽으로 올리게 되면 하이로 너무 많이 어 이러면 진짜 여자 목소리 같이 나오죠 하이만 올릴 경우에는 음성변조가 그 약간 목소리 변조 같은 느낌이 되고 피치와 이걸 같이 올리면 정말 여자 목소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런 라디오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임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이 왜 그 요즘 게임 하다 보면은 음성으로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목소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인 것처럼 네 여자인 것처럼 들어가면 아니면은 확 내려갖고 I am Optimus Prime 오 이거 좋은데 I'll be back 오우야 이런 거 재밌네 아 목소리가 리얼쇼 최우 마입니다 뭐 이런 이런 성대모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장치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딜레이로 이제 바꿔 볼게요 딜레이 이렇게 누르시면 바꿀 수 있어요 네 딜레이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불이 두 개 들어와요 오우 리볼브 딜레이 아 이걸 나처럼 까일까 웃기네 네 정상이 되었습니다 어 이거 여자 목소리가 맘에 들어요 괜찮아요 좀 여자 같나요? 아 여자 아 여자 아 그러니까 이걸 올리면 범죄고 저거를 피치를 많이 조정해 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여자 목소리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아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기능 하나하나가 자신의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쉽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셋업이 지금 네 개가 가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셋업 해 놓으시고 탁탁 내가 아까 뭐 여자 보이스 남자 보이스 뭐 아니면 옵티머스 프라임 보이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기본 남자 여자 범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네 다 소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아까 보면은 이런 것들 틀렸습니다 뭐라든가 공포 어 이런 것들 미리 해 놓으면 진짜 욕이 나겠네요 어 욕은 없고 아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356에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자 일단 그렇게 쓸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지금 형이 그 루프팩 세팅을 지금 3,4채널 해 놓으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USB 이거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스트리밍 네 네 블루프 있죠 네 이거 ON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 보자고요 그 음악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악을 하나 틀었는데 우리가 페이더를 내려서 네 그죠 이렇게 손으로 옛날 수동식으로 그 감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거나 한번 틀어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레코딩 타임즈의 다른 편을 한번 틀어볼게요 레 코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오프닝만 하면 되겠죠 아 좋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걸 틀기 전에 실제로 스트리밍이 되는지 저희가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을 눌러놓고요 이미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게 보이죠 네네네네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레코딩이 되는 동안 말을 한번 해볼게요 덕허가 켜져있거든요 네 켜주시죠 가볼게요 아 아 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덕허 기능입니다 덕허 짱 좋지 겁나 좋아 최신 기능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그거냐면 아무래도 그 게임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리액션으로 그 어떤 BJ 쪽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은 음악을 뒤에 좀 자주 깔아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계속 이걸 눌렀다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 귀찮거든요 엄청 귀찮은데 이 덕허라는 기능 때문에 이거 사실은 저는 요 방송은 뭐 아마 썸네일에도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이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 우리처럼 녹음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스트리밍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면 한 번씩 그 자기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하는 구독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저는 뭐 일단 마이크 이거 쓰고 이거 씁니다 한번 보면은 사실 어 저거 갖고는 좀 많이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라는 세팅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또 무슨 어 유튜버 이제 BJ 분을 봤는데 진짜 아날로그 벨인 거 있잖아 그거를 깔아 놓고 하고 있더라고 그건 좀 필요할텐데 공부가 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름 세팅해서 이거를 마이크도 이제 이거는 노래할 때 쓰는 마이크 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어 근데 그 양반이 보니까 음악을 원래 좀 했던 사람이더라고 원래 보컬 출신인데 근데 여튼 그걸 봤을 때 이렇게 요즘 좋은 기능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손이 얼마나 편해 핸즈프리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음악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 방송하시고 아니면 계속 BGM이 깔리면서 뭔가 이 리액션으로 하는 이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리고 그럼 뭐 뭐 뭐 하겠습니다 뭐 뭐 무슨 뭐 저기 중간중간에 그러잖아 음악 막 나오고 있고 뭐 하는데 뭐 별풍선 뭐 감사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슈퍼챗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음악이 나오고 있다가 중간에 꺼야 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이거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뭐 다른 기능들을 많이 볼 필요 없이 이 더 커워 기능이라든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BJ 하시는 인터넷 인터넷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정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길에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혹은 이제 지루하니까 전철을 타시던 간에 이제 에어팟 하나를 끼고 걸어가시면서 팟캐스트처럼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듣고 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이렇게 뭐 보고 있으면 좋긴 한데 손이 이제 없기도 하고 운전하면 사실 이걸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고 넘치는 기능이겠지만 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왕 사시는 거면 저는 인터넷 스트리밍 아니면 혹은 녹화된 걸 올리더라도 이 정도는 좀 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덕허 기능은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맥시마이저 기능 켜게 되면 맥시마이저 기능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좋은 음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맥시마이저 기능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덕허 기능이 예를 들면 5,6번에다가 우리가 건반을 연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반을 치는데 내가 노래와 건반을 하려고 하면 말한다고 건반 소리도 줄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덕허 덕허 켜시면 됩니다 덕허 켜면 피아노 치다가 말하면 피아노 소리 줄어들고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녹음했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미 딱 이미 파형에서도 보이세요? 아 아 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덕허 기능입니다 덕허 짱 좋지 겁나 좋아 최신 기능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덕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레인지 있잖아요 레인지 레인지 이렇게 올려주면 덜 줄어듭니다 덜 한 10dB만 줄이자 우리가 한 이 정도 해보면 아까 똑같은 데서 한번 해볼게요 해봐 난 이걸로 좀 듣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녹음 세팅 해놓고 또 음악 틉니다 덕허 덕허 조금만 줄어들잖아 이거봐 조금만 10dB만 덕허 덕허 라이트 덕허 이렇게 내는 거예요 타임스 아앜 terre 패션 타임스 그렇습니다 진액이 찾아 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왔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Baptist 덕허 덕허 이런 기능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 스트리밍 인터페이스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번 채널에다가 기타 넣고 기타 치면서 연주하고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가 뭐 아까 다이나믹 레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만큼 오디오의 기능 자체가 일반적인 레코딩을 주로 하는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월등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당연히 비슷하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뭐 좀 모자라더라도 좀 그런 기능들은 좀 감수를 하고 이런 방송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면은 아주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에 멀티큐부터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사실 음향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분에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또 음악 유튜버시면 또 좋을 것이고 근데 뭐 그 아니더라도 이제 열려있는 게 많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저 1번을 2번에도 한번 꽂아볼게요 앰프 시뮬레이터 한번 보컬로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4파를 켠 상태에서 이 앰프 시뮬레이터를 켜게되면은 어이구 이렇게 앰프 시뮬레이터에서 개인 양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근데 나름 멋있는데? 1이 괜찮은데? 어 약간 앰프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목소리를 저희 1번 채널에서 하시는 것과 또 다른 느낌으로 변조를 해줄 수 있는 거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이거 진짜 옛날 방송 같다 어 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니면 저거 1,945년 어 이거야 1,945년 우리는 국민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거야 앰프 시뮬레이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열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악적으로 모르더라도 음향적으로 엔터테이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스트리밍 방송 진짜 채널도 크고 막 백만 이런데 보면 장비 보면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약간 불편하실텐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뭐 이 방송을 스트리머 분들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아니면 거기 회사에 소속되신 PD님이시든 관계자님이시든 보시면 이거 그 정말 대형 유튜버들한테는 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쓰시는 게 게스트 분들이 오시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이 소스를 재밌게 활용하시든 그리고 편집을 하시든 훨씬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들이시는 게 또 이제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PD님 분들하고도 봤을 때도 또 이게 퀄리티가 더 좋아질 테니까 수월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AG08 봤고요 AG03과 06을 다 거쳐서 08까지 왔는데 확실히 그 두 가지 작았던 인터페이스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재미난 기능들이 많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도 충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재미있는 방송용 인터페이스도 나오는 대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G08 여기까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예수 involv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